단양우시 족보 흔히 단양우시 연본이라고 한다. 가로 23cm, 세로 31cm, 44쪽으로 된 단권이다. 희귀본으로 현재 경상북도 의성군 안개명 교촌동의 단양우시 천모당에 소장되어 있다. 서두에는 퇴계 이황이 지은 역동서원의 기문이 있고 말미에는 이한현감 김치의의 발문이 있고 그 옆에 도산서원에서 개관하고 역동서원에 보관한다라는 묵서가 있다. 보도는 단양우시조 보라 쓴 다음 사주단변으로 6층의 횡관을 치고 제1대 시조우현에서 6대 우중대 다시 줄을 바꾸어 6대에서 11대하는 식으로 조상의 세대별로 부자의 친손계만 등재하고 부녀의 외손계는 쉽지 않았다. 시조우에는 성인우자를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하고 문과와 관명만 적고 생물연월일과 척의 묘소는 일체 기재하지 않은 주기가 매우 간략한 간본이다. 이족보에는 시조의 장자천규에서 우탁계열과 차자천석, 현보, 및 인열, 희열, 숭열이 3대 파괴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 김주의의 발문에 의하면 퇴계 이황이 우탁이 학각을 존경하는 뜻으로 역동서원을 집계하고 우시의 족보를 손수 써서 서원에 간직했는데 임진왜란 중에 분실되었다는 것이다. 난후 우봉영이 안동부사로 부임해오자 우성적에 방문하여 그 연휴를 보고한 바 있으며 금흥훈과 김기가 우성적에게 퇴계 이 선생의 문지판각이 이미 끝났으니 그 각수와 남은 자제를 갖고 우 선생의 족보를 간행하지 않겠는가 하자 그는 동족 우선경, 우치근 등과 상의하여 쌀과 배를 거두어 발간의 경비를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 족보는 16세기 중반 소수서원 창설과 동시에 그 조형자 안형을 중심한 순응환시 족보가 간행되고 도산서원일 설립된 뒤에 진성희 씨 족보가 편간되었듯이 역동서원 설립과 동시에 그 조형자인 우타기 조상과 그 자손 세계를 정리하는 데서 단양우 씨 족보가 최초로 간행되었다. 뒷날 단양우 씨 족보가 고부와 대구에서 속간되면서 조상의 세계와 후순들의 개파 문제를 두고 분쟁을 여기하기도 하였다. 이 족보는 비교적 일찍이 간행되었으나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자료적 가치는 희박하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